사슴이 시세가 있습니까? 암컷은 100부터 해서 200, 300까지도 가는 건데 얘들은 500부터 해서 1000단까지 올라가는 걸로 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수컷 한 마리당 암컷이 몇 마리 정도예요? 자연에서 무리를 지을 때 10에서 15마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장에서도 성비가 그 정도예요? 지금은 저희는 수컷이 조금 더 많아요 마이크 사슴은 수컷이 태어나야지 조금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수컷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암컷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돼요